저희는 애플 헤드코러 애플 비지터 센터 왔습니다 애플 비지터 센터 오니깐 이게 애플 사원 사원이라 그러나 본사 맞는거 아 이거 아이패드 있으면 여기 안에가 또 볼추얼 리얼리티로 다 보이네요 신기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불쌍하다 라라도 들어줘야지 이게 애플 헤드코러 비지터 센터인데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애플 스토어 같아요 애플 헤드코러는 여기 애플 비지터 센터 라고 해가지고 여기 애플 스토어 엄청나게 큰데 여기 모델 보는거 이외에는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루프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볼만한게 애플 스토어 같은 엄청나게 큰데 하나랑 여기 루프탑 밖에 없대요 생각보다 볼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큐리티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애플 새로 만든 저 동그랗게 생긴 헤드코러가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루프탑이네요 여기서 뭐 볼 수 있다는게 이것 밖에 없네요 아 애플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 저기 옆에 뭐 짓고 있네요 여기 애플 비지터 팍 바로 옆에 뭘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데는 들어가고 싶은데 보안 때문에 바로 여긴데 보안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밖에서만 볼 수 있어요 여기 애플 헤드코러는 볼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애플 스토어 동네에 있는 거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여기 옆에는 애플 카페가 있어요 애플 카페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한번을 기다렸어 요새 háš 요새 군복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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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